저는 오늘 여기 오신 서포터지단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건데 어떤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진로체험을 홍보할 수 있는 서포터지단을 모집했고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집을 했는데 성인 150명 그리고 학생들 50명에 걸쳐서 2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명을 다 서포터지단으로 모집을 줬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성인 38명 그다음에 학생 27명의 서포터지를 모집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습니다. 무려 3대1의 경쟁률을 들고 오늘 성인 서포터지단과 그다음에 학생 서포터지단이 오셨는데 저희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3대1의 경쟁률을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잘 뽑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려보세요. 우리 앞에 계신 그 2천 경계 소중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이제 손동자를 보시면 아마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각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로체험을 마다 되는 진로체험의 숫자는 2만 개보다 적다 또는 많다. 답이 어떻게 될까요? 2만 개보다 많다. 적다. 적다. 작금한 것 같아요. 2만 개보다 많다. 네, 정답입니다. 저희는, 정답을 해주세요. 저희만 진로체험처를 나가는 진로체험처 기관, 기관수는 4만 6천여 개라고 해요. 저희 그 진동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자리에 따르면 그래서 이 4만 6천여 개의 진로체험처 중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진로체험처들 중의 일부를 이제 방문해서 후보한 기사를 작성할 텐데 저희가 이제 그, 그러면 우리나라 진로교류사험, 빌라자비 서포터지단을 어떤 분석을 뽑았느냐 학생 서포터지단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을 사랑하는 점이 기본이고 다양한 진로체험에 대한 후기심이 많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인세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 장대 능력을 저희가 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 서포터지단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로 멘토라든가 교육봉사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솔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자, 선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 학생 서포터지단 분들, 시민 서포터지단 분들 자기가 본인이 여기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몸속에 되게 나른데요.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보고 왔을게요. 그러면 우리말 진로 빌라자비 서포터지단이 앞으로 6월, 15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서포터지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 진로 체험처를 방문을 해서 실제로 진로 체험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 체험을 실제로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진로 체험처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신 멘토들을 인터뷰를 해서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 어떤 게 좋았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시는 역할을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 서포터지단의 경우에는 살고 계신 지역에 진로 체험 컨텐츠를 발굴하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진로 체험처를 방문해 보셔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시고 기획 기사를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전국에 있는 지역에서 많이 오셨는데 전국에 있는 지역에 계신 성인 서포터지단과 서로 동일하면서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진로 체험을 회성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성인 서포터지단과 학생 서포터지단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진로 교육, 그리고 진로 체험에 대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포터지단의 분들께서 어떠한 일정으로 앞으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오늘 아까 말씀드린 심사 과정을 거쳐서 총 68명의 서포터지단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 오늘 위촉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서포터지 활동 1, 2, 3, 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활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션이라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목표 의식을 주어 주기 위해서 미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건데 이 위촉식부터가 여러분들의 미션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앞서 교육부 국장님과 저희 직능원 공부장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고 뒤에 연락을 나오는 기자님들과 기자님들과 학생, 그리고 교사, 교사분 그리고 부산대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포스터 보이시죠? 저기 지역별로 각 질러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진으로 찍은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지금 앞에 가발을 두고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다가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서울에 다가는데 그 다음에 전주에 쪽파이 그 다음에 부산에 숲에 업어집니다. 저희가 그냥 다가를 준비한 게 아니고 각 지역의 특성 볼크를 저희가 다가로 준비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후기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다음 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12월에 우수 후기를 저희가 시사하는 카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포포즈단이 4개의 미션을 가지게 되실 건데 첫 번째로 오늘 갈대식의 후기를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 먼저 시민 서포포즈단의 경우에는 오늘 후기를 본인들이 갖고 계신 트리터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다양한 채널을 사용해서 후기를 콘텐츠를 올려주시면 되고 학생 서포터즈단의 경우에는 SNS 인기 미션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의 경우에는 시민 서포포즈단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진로 체험출을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 서포포즈단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에 있는 진로 체험출을 방문을 해서 진로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는 그 체험자 멘토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동영상을 찍고 블로그해요 블로그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미션은 뭐냐면 시민 서포포즈단의 경우에는 시민 서포포즈단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과는 교유를 하시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체험처를 방문하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똑같이 후기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서포포즈단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내가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도체험처에 방문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포터팀이라든가 한국뉴스 요즘은 또 학생들 보니까 무빙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형식으로 통해서 별감물을 물러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션의 경우에는 시민 서포포즈단은 지금까지 하셨던 체험 후기를 기획기사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학생 서포포즈단의 경우에는 지금 동안 6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하셨고 그런 진로 체험들을 모든 활동들을 작성을 해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포즈단 미션의 주의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발대시 끝난 이후에 저희가 또 손모임을 할 거예요. 그때 저희 멘토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하나 우리 마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마을 최고야 라는 생각만 물론 가지시면 좋은데 우리마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최고야가 아니라 우리마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좋다 라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행복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정도까지고요. 여러분들 그 진로체험 그리고 우리마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오는 서포트나 미션취가 오셨잖아요. 앞으로 4달 반 동안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실 텐데 많은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진구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해드릴 거고 4달 반 동안 열심히 잘 부탁드리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여러분들이 서포터주 활동을 하게 되는 좋은지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는 지원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지원해서 떠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신 이민영 박사님께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권역별 모임시간을 활용하시거나 메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부문 선포터주단의 활동으로 완성들 진로 활동 매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텐데요. 발표인은 부산대학교 국경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국경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국경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전부 진로체험 문제를 운영하며 심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부분들 이부분 로be 연결 시스템이 어떨까 해서 제안했던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이걸 확산시키고 격려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새로운 기술과 노약이라든지 이런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교육팀을 접목을 시켜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워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뒤로 가입니다. 390 탭은 간단하게 말해서 말 그대로 360도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트리X 영화처럼 카메라를 열어놓고 이제 사실 주변을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미지로 속도에 붙여서 360도처럼 보이게끔 만든 그런 공술인데요. 지금 이제 360도 카메라라고 상명화되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카메라 램에서 두개를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카메라들을 여러분 학생 멘토장에 하나씩 이렇게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를 들면 촬영을 하셨습니다. 촬영을 하면 그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유하겠습니다. 그냥 올리냐 하면 됩니다. 360도는 그냥 뒤가 알고 있는 코디 영상을 하고는 다릅니다. 주변 회사가 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플랫폼과 기술들이 있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급기관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자 미디어센터에 체험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 영상들을 자기가 체험한 부분들을 촬영을 하게 되면 주변이 다가갑니다. 좁다 샘플에 대한 작업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촬영이 되고 그 인텔 따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촬영을 하시구요. 그 부분들을 이 지도 지도 기반의 외부에다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도에 보면 이 지도 같은 지도 아시죠. 그게 보면 위치가 정보가 보잖아요. 그러기에 위해 이제 콘텐츠가 많고 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시청자 미디어센터에 가서 하나둘이 좀 보고 싶은데 정보를 좀 보고 싶은데 실체를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도를 가며 그 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세 가지로 크게 납니다. 진로 체험 지도하고 지도는 인터페이스가 있구요. 그 다음에 체험처 소개하는 기관에 의해 소개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VR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VR 아기 아시죠. 그걸로 쓰면은 360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용 안내맵인데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해발자를 위한 컨셉에 따라서 조금 복잡합니다. 자, 결국은 저희가 동영상이나 미디어서버를 써야 하는데 실제로 미디어서버를 구축하고 하는 데는 이용이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주부로 써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지 않습니다. 그거로 보시면은 이제 요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면 지도 기반이 되어있구요. 왼쪽에는 이제 기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기는 보통 이제 네이버 다행이 있으시죠. 그걸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이제 로리할 수 있게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체험처의 기본 정보를 우리가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체험처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테마 상태인데 그걸로 이제 예약이냐 라든지 예술이냐 라든지 예술이냐 라든지 이거를 증명을 하고 동영상에서 저희가 한 말을 설정할 겁니다. 그게 맞는 생활을 설정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제가 어 제약이 스티만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어 자동으로 이렇게 뱅핑이 됩니다. 신자미디어센터를 흘러다 드리면 신자미디어센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내용 이미지라든지 이런것들을 이제 보시면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이런것들을 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컨텐츠를 입력하는 창인데요. 보시면 참의부터 영상 파일이 어 이 카메라가 주는데 이게 저장이 됩니다. 이 때문에 그 파일을 여기에서 업로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이제 하게 되구요. 유튜브 계정으로 얘기해서 자기 채널 있잖아요. 자기 채널에 이제 동영상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하고 이 채널하고 얘기 이 자세한 설명은 사실 오늘 하루 듣고 힘드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꼼꼼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에 업로드되구요. 업로드되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여주는 샘플 영상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320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상황이라든지 이런 노기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라든지 이건 작년에 부산대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이 항만 관제사 라는 지급체험을 심화학습으로 받던 자기들이 컨텐츠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편집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가서 이제 시나리오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항만 관제사 사실 들어볼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컨텐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에 지도도 안 나옵니다. 항만 관제사에 대한 지급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도에 클릭을 하며 그 설명과 기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트들이 만든 알찬 영상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공할 360도 카메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뉴스에요. 오늘 ACBC가 설명해 드릴 친구는 누구냐? 바로 V5 725A입니다. 이렇게 열면 안에 본체와 마이크로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우 이게 통공원짓이 그렇네요. 이 친구랑 마이크로 같이 말해 한 번의 촬영으로 다가오는 방에 촬영해 주다는 그 친구들이야. 그리고 이 본체와 함께 있는 친구들은 마이크로 usb 강좌에요. 이 친구를 핸드폰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애플은 지원하지 않는 기종이라고 하네요. 이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다가오는 367도 720도 모든 곳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비존에 그런 영상을 촬영하니 캠코더였어요. 이런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필요하고 층자들이 필요하고 웨이 카드가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어대폰으로 꼽아서 핸드폰에 연결하면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럼 이 간편한 친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밑에 단점 구분이 보이죠? 여기에 지금 위를 끼우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핸드폰과 여기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게 V파이의 어플이에요. 이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포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연결된 상태에요. 왼쪽 하단에 아이를 누르면 SNS와 연동시킬 수 있어요. 바로바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너무 좋죠. BC가 영상을 찍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러면 지금 영상을 찍을 때 왼쪽 상단에 보면 시계모형이 있을거에요. 시계모형이 올라오면 타이머를 사용할 수가 있구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조정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설정이에요. 그래서 비밀 해상도가 디바이스 무형이나 출력 어떤걸 볼 수 있구요. 촬영을 할거면 사진으로 촬영할건지 비디오로 촬영할건지 라이브로 촬영할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라이브는 뭐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라이브 영상을 V5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거에요. 우리는 오늘은 비디오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빨간색 녹화 버튼 누르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클릭을 하려면 카메라 어플 원래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필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비디오를 가능할 수 이렇게 아무래도 밑에 이렇게 올라오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들고 촬영하면 훨씬 더 우리가 원래 보던되고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녹화한건에 계절이를 해볼게요. 밑에 하나의 두 번째를 보면 눈 모양이 있을거에요. 왼쪽에 있는 하늘 그러면 소행성 한 번 더 누르면 숙돈수를 낸거에요. 오 숙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죠. 만한 명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노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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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손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터치가 뻔해지잖아요. 터치는 우리가 파노라로 한 번처럼 이렇게 돌려서 볼 수가 있죠. 진짜 아래, 위, 옆 다 나오네요. 네. 파노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왼쪽에 있는 친구들 하시는 쉐어링하는 마크에요. 엘씨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sms 정리하면 바로 쉐어링할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삼화색도 있죠. 우리가 페인터를 촬영할 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촬영할 때 포인트 적용 다른 거 쓰려고 보셔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V파이 어플과 그리고 카메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젯밤에 크레이터를 만나서 조금 부탁해가지고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제 지역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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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과 산업에 대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학생들이 눈높게 함께 볼 수 있게 한다는 지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고도화된 편지 기술로 활용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경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지역협과 진로체험 우수사를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세종연양 가 문화 사잇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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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